안녕 오늘은 효니 대신 경희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경희예요 오늘은 경희와 함께 신상품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곧 설이잖아요 아마 혼자 설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떡국 같은 걸 해먹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떡국 한 상으로 바로 찾아왔어요 아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데울 때 어떻게 데웠어요? 이게 떡국이 그냥 떡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서 전자레인지 데우면 이렇게 떡국이 됩니다 우와 떡국 먼저 먹어볼까요? 딱! 네 떡국 맛이에요 응 적당히 짝짜름하고 그쵸? 응 응 밥이 있으니까 맛보고 딱 즐기는 정도? 근데 반찬도 진짜 많아서 골고루 먹기 너무 좋다 버섯도 이만큼 새로 들어있어 고기도 엄청 크고 네 저도 먹기 간이 그렇게 안 센 것 같아요 응 삼삼판 느낌이네요 잡채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야채랑 고기도 들어있어요 응 당근도 있고 전 이런 매콤한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죠? 명태초모침이에요 먹어볼까? 네 음 전도 먹어볼래요? 약간 동그란데? 응 이거는 깻잎전 얘는 그냥 완전 고추전인가? 아 근데 속도 진짜 알차다 속에 재료가 꽉꽉 차있어요 괜찮은데? 괜찮네요 고추장아찌 당연히 장아찌니까 그냥 먹긴 힘들고 밥이랑 같이 먹긴 해야 돼 음 단물도 먹어볼게요 콩나물도 있고 고사리랑 두 가지 나물도 종류가 응 응 응 어때요? 음 음 고사리 맛있는데요? 소가물도 딱 전부 다 응 한번 먹을 양이 적당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얘도 되게 아삭아삭한데요? 아삭아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응 점점 클수록 나물이 더 맛있어져 단묵한 맛이 너무 좋아 되게 종류별로 조금씩 맛보기 진짜 좋은 것 같아 한 번쯤 먹어보기 괜찮은 도시락 같아요 7,900원에 CU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후후 CU 판무소 오픈 와 자 여러분 환상을 해주셨나요? 이 CU에서 냉장 정육을 판매를 한다 심지어 이거거든요? 하이포크 한돈 국내산 돼지고기 100% 인증을 받은 이거 가격은 얼마예요? 삼겹살이 500g에 14,900원 오 진짜 괜찮은데요? 그쵸 심지어 2월 한 달에는 쌈채소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오 대박인데요? 그쵸 깻잎 잔뜩 있고 상추 있고 쌈장도 있고 여기 쌈무도 있어요 삼겹살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살도 그런 거잖아요? 목살은 천 원 정도 싸요 13,900원 응 500g에 13,900원 두께가 거의 스테이크 세련네요 양도 이렇게 삼겹살이 4줄 들어있고 목살도 이렇게 4덩어리 들어있는데 저희가 한 판에 다 묶어서 여기 남아있어요 지금 웬만큼 다 부어진 것 같은데 시식 좀 해볼까요? 네 좀 잘라볼게요 그럼요 좋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쵸 아 장난 아니야 진짜 두꺼운데? 진짜 두께봐 이거 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네 빨리 경희도 빨리 먹어요 쌈무에다가 먹살 올리고 쌈장도 살짝 올려서 아우 아우 오세요? 음 음 음 음 음 이거 잡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저희가 이렇게 새로 배가 너무 불러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월 달부터 점포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금, 토, 일에 점포 방문하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켓 씨로 예약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무조건 먹을 수 있잖아요 음 음 배가 너무 불러요 근데 또 디저트 배 따로 있지 않나요? 그렇죠 배에 기름칠 했으면 단 걸로도 채워줘야 돼요 이거는 원래 저희가 있던 헤이루 카라멜 러스트 상품인데 새롭게 황치즈 러스트 맛이 새로 나왔어요 황치즈 맛이 많이 인기가 있어서 헤이루 스낵으로 나왔거든요 황치즈니까 마르모해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쭈쭈쭈쭈 치즈량이 엄청나 색도 완전 진하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황치즈 방금 전까지 삼겹살이랑 육살먹어가지고 되게 배불렀는데 다시 예보소에 배가 황치즈 같아 어 소리 A.S.나 응 근데 뭔가 마늘빵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마늘빵 향이 약간 딱 나더라고요 마늘빵 중에서도 마늘 페이스트라고 하나요? 많이 발려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스타일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슈퍼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떠오르는 커피 이렇게 커피랑 함께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와인 안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오늘의 픽을 하러 찾아와 볼까요? 좋습니다 구독 경희는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면서 픽을 한번 정해보셨나요? 너무 티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말요? 짜잔 이거요 저는 목살 목살 아 저도 둘 다 맛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게 국내산 돼지고기 500g 삼겹살은 14,900원 목살은 13,900원 까지 징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꼭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희가 한번 이번 주에 퀴즈를 내주실 수 있을까요? CU에서 이번에 삼겹살, 목살 이렇게 CU 편집점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행사 가격이 얼마일지 이거까지 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설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떡국 한상과 함께 새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안녕 촌시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